XSFM입니다. I, D, W, K 법원의 시스템을 바꿀 때 결국 나서야 할 입법부 그 중에서도 법사위의 구성원을 불러서 물어볼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관심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법원을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지 같은 것들 말이죠. 2018년 4월 두 번째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에 살고 계신 여러분 벚꽃 구경은 잘 다녀오셨는지요.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268의 금요일 순서입니다. 유승균 PD입니다. 윤세민 에디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저께 이번 주 초에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참석을 해서 법관들이 만든 법관대표회의가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고 앞으로도 관심을 좀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법관회의 의장단이 새로 선출이 됐는데요. 의장의 최기상 판사 부의장의 최한돈 판사가 선출이 됐어요. 관련해서 여러 기사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기사는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입니다. 뭡니까. 법관회의 의장단도 우리법 인권법 출신. 아 그렇군요. 그런데서 태어난 사람이 다 있어요. 김용수 대법원장이 이 말씀을 왜 소개 드리냐면 이전의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죽었다 깨나도 하지 않을 말이기 때문입니다. 일선 판사들이 나서달라. 의견을 개진해달라. 심지어는 수사 행위에 해당하는 조사를 도와달라라는 이야기가 했다는 건 말이죠. 이제 훈풍은 불고 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또 모를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 이 결론에는요. 결국 입법부가 끼어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요. 국회에서, 즉 법사위에서 앞으로 법원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개혁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시스템을 자기들이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법부는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박판규 판사가 걱정했던 대로 언론인들만큼 혹시 이해도가 낮은 것은 아닌가. 그런데 국회에는 사법부 출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까지 뒤져본 바에 의하면 법사위에서 이 문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다닌 사람은 판사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출신이었어요? 잠시 후에. 불러다 앉혀놓고 이야기를 좀 해보죠. 광고를 듣고 하세요. 그것을 살기 싫다는 업그레이드된 과일 건강해진 스낵 푸르넥.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매드 무르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너 피부 너무 푸석하다. 과일 좀 챙겨 먹어. 밥도 귀찮은데 과일을 언제 씻고 언제 깎아 먹어. 푸르넥 알아? 푸르넥? 원적외선으로 건조시킨 과일 스낵. 한 번 손대면 끊기 힘들걸? 그렇게 맛있어? 동결건조다, 말린 과일이다. 다 한 번씩 먹어봤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런 맛은 완전 아니었거든. 푸르넥은 달라. 무조건 맛있어, 맛있어. 야, 그렇게 맛있으면 진작에 하나 사주지 그랬냐. 내가 알던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선물로도 좋아요. 콕찍어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찍어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에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찍어콕.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지금 박판규 변호사가 워낙에 긴 설명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빠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남은 궁금증은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정도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법사위의 여당 국회의원을 부르는 쪽이 좀 나을 겁니다. 여당이 다수이기도 하고, 법사위에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분을 섭외하는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요? 진보 언론과 대한언론계에서 가장 식상한 국회의원. 아, 그래요? 네. 대명사란 무슨 뜻이냐. 잘해서일 수도 있지만 너무 흔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팟캐스트에 나오는 국회의원의 대명사. 그런데 팟캐스트에 나오는 국회의원님들을 다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뭘요? 아니, 자기가 하는 경쟁의식.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김광진은 단 한 번도 위협을 느껴본 적이 없어. 다만, 틀었더니 또 이 사람이다. 라는 항의가 좀 두려울 따님입니다. 가장 많이 듣는 목소리의 주인공. 은평갑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XSFM 스튜디오에 청취자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입니다. 네. 사실 정장을 갖춰있고 있지만 성장과 같은 인상을 지금 풍기고 계십니다. 너무 피곤해 보이십니다. 제가 녹음 들어가기 전에 여쭤봤더니 지난 몇 달째 쉬지 못했다라는 놀라운 코멘트를 담담하게 하시더군요. 피곤한데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의원님 본인이 진행하시는 방송에서도요. 이 얘기는 여러 번 하시긴 하셨어요. 네, 사법개혁 관련해서. 네, 이정열 전 부잠팡사하고도 방송을 길게 하신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방송에 청취자 여러분들께 저희가 이미 얘기를 쭉 드린 게 있었습니다. 연구의 해소 조치하려고 했던 양스태 대법원장 산하의 노력 그리고 법원 행정처의 권력이 엄청나게 얼마나 막강했느냐와 상고법원의 박그릇 이슈가 이 상황에 어떻게 개입되었느냐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께 최대한 길고 자세하게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런데도 저는 걱정이 좀 된다는 겁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이 결국은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 같다는 거죠. 실제로 박판교 변호사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고 의원님께서 이 상황을 이 사안을 국민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검찰이나 경찰에 대한 불씨는 되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대부분의 국민분들이 생각하시는데 법원에도 문제가 있다라거나 또는 검찰이나 경찰이 나름 그래도 제법 괜찮게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법원에 의해서 잘못될 수도 있다거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못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어떤 수사든 사인 간의 권리 다툼이건 다 법원에 가서 지금 판가름이 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법원도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 예전처럼 외부에서 강압적으로 뭔가를 한다거나 이런 건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나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분들이 진짜 검찰이나 경찰의 문제만큼이나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런 인식 정도는 가지고 있잖아요.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판사는 함부로 못 건드린다. 그 정도의 인식은 전부 가지고 있잖아요. 검사나 경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그런데 그게 무너지면 그건 좀 되게 국가에 대한 신뢰감 붕괴로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 검찰 해봐야 사실은 헌법상 지위는 행정부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판사들은 헌법에서도 따로 자세히 다룰 만큼 굉장히 그 독립성이 부각돼 있고 보장돼야 되는 사법부 사람들 마치 검찰도 사법부의 소속원인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 같은 경우 권력에 좀 많이 휘둘린다거나 이래도 그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은 판사가 그럴 것이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나왔던 정황들은 내부에서 아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판을 독립적으로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들게 만드는 것이죠. 설마 판사가 누구 눈치 보겠느냐 정도로 생각할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결국 다루게 될 국회의 법사위의 내부 분위기를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법사위 동료 의원들도 지금 박주민 의원이 하신 말씀에 동의하시는 상황일까? 실제로 저희가 국정감사를 해보거나 최근에 법사위 상임위 회의를 열어보면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법원 행정처장이 출석을 하잖아요. 대법관이. 그런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긴 하는데 솔직히 검찰개혁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이슈보다는 관심이 좀 덜하죠.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았어. 일단 이 답변을 여쭤보려고 박주민 의원 모셨고요. 그렇죠. 요즘만큼 이슈가 많은 때도 없고요. 그렇다면 더더욱이 국민들의 인식 수준도 높아질 수가 없는 거고요. 국회가 이 정도의 관심이라면 저희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인들도 이거 잘 이해 못하고 의원님 본인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물론 법관 출신은 아니십니다만 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사회에서 용인되어 있는 최종적인 갈등 해결 구조가 시스템이 정치라는 시스템도 있겠지만 결국은 사법이거든요. 종착력은 법원. 그렇죠. 법원인데 그리고 그 법원에서 뭔가 결론을 내려주는 심판관 같은 역할을 판사가 하게 되는데 이 판사들이 사실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결정을 못한다라든지 또는 더 심하게 얘기하면 특정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심판한다. 사실은 그랬다.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그리고 최종적인 해결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가 붕괴하면서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이걸 가지고 촛불 집회에 주동자도 없었던 그 집회에 주동자인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빨리빨리 판결하도록 압박을 내렸던 문제 보도된 지도 7, 8년, 9년 됐고요. 그 당시에도 크게 정치부 기자들이나 많이 다루었는데요. 실제로 저는 민간인들의 여론 사이에까지는 안 퍼졌다고 봤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게 되게 두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비슷한 질문을 같은 주제의 질문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박주민 의원실도 작년 6월에 제가 기록을 뒤져보니까 법원 교육 문제 가지고 간담회를 국회에서 가졌어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요. 뒤져보니까 그 자료를 뒤져보니까 지금 떠돌고 있는 얘기하고 아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언론에 모습을 많이 비추셨던 분은 윤나리 전 판사셨고 우리 방송에 나왔던 박판규 전 판사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박판규 변호사가 본 피디한테 그래서 그걸 호소했다는 거죠. 같은 얘기를 수개월째에도 못 알아듣는 언론에 대한 피로감. 그런데 언론이 왜 그러는지는 일하는 저희들이 제일 잘합니다. 심각한 상황 같은 자극적인 소재를 안 던져주면 언론은 도저히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둔감하니까요. 따라서 저는 정치인들한테 정치인은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공모도 보고 광고도 하고 레토릭을 만드는 일도 정치인의 임무잖아요. 3차 조사에서 만약에 이게 의외로 명백히 다 안 밝혀지고 이번에도 필벌이 똑바로 안 되면 대체 무슨 큰일이 날 것인가. 지금 사실은 2차 조사 때도 충격을 준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이미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방송에서 다 다뤘습니다. 판사들을 성향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관리를 해왔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세윤 전 국정원장 관련된 재판의 경우에는 청와대가 교감을 한 것처럼 오히려 이 재판의 결과를 이용해서 청와대로부터 상고법원이라는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보이는 거 인식을 전환하면 이라는 그렇죠. 워딩이 나왔었죠. 최대한 알아보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더 있을 거예요. 국정원장 관련된 사건 말고도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청와대와 교감을 나누었어요. 청와대와 교감을 나누었을 법한 사건이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저희가 작년 국정감사 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공개했었어요. 거기 보면 권순일이라는 대법관 이름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CJ 이재현 회장 사건 관련돼서 물론 권 대법관은 부정합니다. 자기는 청와대와 교감한 바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론 나온 얘기만 종합해보면 안종범 수첩은 괜히 그냥 이 사람 이름을 쓴 거예요. 수첩에. 생각나서. 생각나서 갑자기. 동그라미 그리다 보니 얼굴이 생각나고 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안종범의 수첩에 대한 증거 능력 여부가 지금 이재용 재판이나 최순실 재판 얼마 전에 선고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은 재판에서 이 수첩이 그래도 그런 대화나 그런 지시가 있었을 것 같은 정황의 증거는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수첩의 기재 사항에 등장한 권대법관은 뭐냐 이거예요. 이런 걸로 추정해 봤을 때 아마도 재벌 관련된 사건이나 또는 권력기관 관련된 사건에서 그런 원세운전 일정원장 관련된 것과 같은 메모나 증거가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대로 조사가 안 된다. 묻어 가버린다. 그러면 과거에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느낌이 오겠죠. 와 대법원장도 바뀌고 법원 행정청도 바뀌어도 결국은 속닥속닥 이렇게 얘기하면 다 덮고 갈 수 있구나. 법원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법원의 어떤 자존심 이런 거 안 건드리기 위해서 잘못된 거는 재식구 감싸기로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큰 문제인데도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통제불능이 될 수도 있어요. 아직 알 수는 없으니까. 다만 법사위의 의원님들은 법원 행정처장과 관계자들을 만나보셨죠. 지금까지 얘기 들어봤을 때 감은 어떠십니까? 설마 저 사람들도 새로 바뀐 저 인원들도 조사를 하다 말려나 하는 정도의 의심을 가질 만한 정황은 있었나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공개적으로나 또는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 이번 기회에 다 드러낼 거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파일 그때 법원 행정처에 문제됐던 컴퓨터에 있던 파일을 전수조사하느냐 마느냐가 쟁점이 됐었는데 현재까지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까지는 나오고 있어요. 2차 조사까지는 키워드 검색으로만 조사를 했었죠. 일부에 대해서만 했는데 지금은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비번 걸린 것도? 비번을 받아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비번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이제는 다 털어보는구나. 물론 최종적으로 확인이 돼 봐야 될 거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들은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조사는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우려보다는 우려처럼 우려는 아예 그냥 키워드 검색만 할 거 아니냐 등등등이 그런 게 우려인데 그거는 좀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사 과정에서 어떤 문건들이 나오느냐 그다음에 그거를 제대로 공개하느냐 이런 것들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다른 당 의원들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제대로 조사가 안 되면 이것은 강제 수사 검찰에 의한 수사라든지 특검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라고 계속 압박을 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이건 좀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요. 전례가 거의 없던. 전례가 없죠. 그래서 적당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현재까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자신들이 피할 수 없는 그 다음 수순이 두렵기 때문에 이번에 잘할 것이다. 네. 이번에는 그래도 좀 강제 수사를 해야 되겠다는 여론을 누구로 틀 정도의 발표는 있지 않을까. 추가된 궁금증이 그럼 더 있습니다. 특검을 구성을 하게 되면요. 법관을 특별 수사해야 되는 검사잖아요. 나중에 생각해도 되겠습니다만 이번 3차 조사가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생각해도 되지만 그럼 그건 누굴 시키죠? 뭐 특검 되시겠습니까 하면 못하겠는데요 라고 얘기할 사람도 많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네. 뭐 민변계열의 변호사들은 원래 돈을 잘 못 벌어요. 근거부터 제시하시네요. 그런 돈 원래 잘 못 벌면서도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중에 좀 찾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더 행복할 방법이 있습니다. 라면서. 이 시민단체의 나쁜 습성. 저 사람은 어차피 돈 없어. 부르면 아주 잘할 거야. 그런데 사실은 저 스스로도 강제 수사까지는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법원이 진짜 드러낼 걸 좀 다 드러내고. 그래서 이제 법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식으로 법원에 막 압수영장 들고 가서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사실 저도 좀 피하고 싶은 장면이에요. 플라스틱 박스 보여주고 저 카메라에. 검찰이 법원을 압도하는 것도 그렇게 저는 바람직한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법원도 물론 성역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권력이 사법권력에 또 사법부를 막 위에 막 서는 것도 하나의 역사에서 비극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법원이 최대한 진짜 강제 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자체 조사를 한 다음에 결과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게 저는 제일 맞다고 봅니다. 그게 또 전례가 만들어지면 혹시 모르는 후일이 어떤 일로 또 다시 반복될지 모르기 때문에. 승진의 승진을 빨리빨리 거듭한 법관들을 최근에 좀 만나고 계시니까 더더욱이 대화를 해보시면 법원도 우리가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 흔히 영화의 흐레로까지 쓰이는 조직 보호를 하려는 본능 DNA에서 내려오는 그런 게 법관들에게도 보이나요?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검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네. 검사가 처음에 되면 이렇대요. 나이가 굉장히 어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회적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감님 영감님 이러면서 막 띄워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게 어색하대요. 왜 그러세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참 좋은데 대접받는 게 참 좋은데 왜 내가 대접받을지 봤더니 자기가 검사를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검사를 해서 이렇게 대접받는데 이게 참 좋다. 이게 좀 더 강해지고 지속되려면 뭐가 좋을까? 아 내 가문인 검찰이라는 가문이 빛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을 보호하고 뭔가 좀 무결점의 조직인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자기 모르게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존경받는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자기가 검찰이랑 가문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가문의 영광을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고 이런 거잖아요. 내전 지역이 소년병 만드는 방법, 반군들이. 그런데 그게 법원에도 있을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원에도 이게 강하게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있다고 봐야 됩니까? 판사도 굉장히 존중받잖아요. 존중받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가문에 속해 있다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박환경 변호사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판사님의 건의나 존재는 거의 유아덕조원이잖아요. 사법부의 권력으로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법부 자체의 권력을 뒤흔드는 거에 대해서는 예민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 자신에게 더 직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방송에는 내보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판사 출신 몇 분들 방송에 나오시면서 그런 얘기 물어보면 판사는 그래도 검사와 그 점이 다르다. 검사는 사회생활을 계속한다. 판사는 안 한다. 안 하게 유지한다. 정도를 강조하시는데 그게 저한테 거짓말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생활을 안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을 최대한 덜 만나도록 권장한다. 그런 분위기는 좀 있어요. 약간 차이는 있어요. 판사가 많은 사람들 접촉하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정적이다. 산골에 또는 사찰에 어떤 수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은 많이 되고 있어서 분위기 약간 다른 건 맞아요. 맞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문의 영광을 위해야 된다는 분위기는 비슷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가문에서 좀 더 빛나고 좀 더 오래 가려면 계속 승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충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강욱 변호사님의 말씀을 좀 빌자면 이게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줄을 잘 서기 때문에 전국 판사들을 한 줄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니네들 서열에 따라 한 줄로 서 그러면 시간은 좀 걸리는데 한 줄로 싹 쓴다는 거예요. 그렇지 마치 군대에서 딴 분의 간부들이 만나면 서로 쭈뼛쭈뼛대면서 2천 명짜리 내무반도 아니고 아니 근데 군인은 아시다시피 계급으로 그다음에 같은 계급일 경우에는 입대 날짜로 이런 식으로 또 진급 날짜 그다음에 입대 날짜 이런 식으로 쭉 그다음에 나이 이런 식으로 쭉 쓰잖아요. 판사들도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에 비해서 많이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서열이 없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문의 영광을 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조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인사권에 더 많은 겁을 먹게 된다라는 그것뿐만 아니라요. 두 가지 요즘에는 힘이 작용한데요. 하나는 판사로서의 어떤 존경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고 이왕이면 더 강하게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고 하나는 요즘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판사나 검사라 하더라도 짧게 하고 그만두고 나오잖아요. 밥 먹기가 힘들답니다. 안 쳐준다. 네. 그래서 이왕이면 조직에 더 오래 입고 싶어 하는 옷을 벗고 나갈 생각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특히 요즘 젊은 판사들은 사실상 이게 호구를 생각했을 때도 그러니까 입에 풀칠할 생각을 해서라도 좀 더 있다 나가야 된다. 더 있다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법조 시장이 공급 포화 상태인 것도 조직 보호 논리를 더 강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 그 조직 보호라기보다는 조직의 보호를 좀 더 받고 싶은 거죠. 사실은. 내가 조직의 보호를 더 받고 싶으면 나도 조직을 열심히 보호해야죠. 그게 인사라는 것으로 항상 대가가 지급되는 그런 모양을 취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고 행정처에 의해서 자행된 사건이다 보니까 또 더 민감한 게 있겠죠. 실제로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소문 중에 하나가 이건 소문입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길을 잘 들였대요. 인사권으로. 젊고 유능한 판사들을 행정처로 갖다 놓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길을 참 많이 들였다라는 평가가 그런 소문이 돕니다. 그 심리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박판교 변호사 이야기 들으면서도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초보적인 나쁜 상사는 혼을 내는 방식으로 줄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탄희 판사에게 승진부터 제공해 정원 고수의 움직임인데 그랬었죠.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길을 잘 들였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적당히 밀당을 하면서 길을 들인다라는 평가를 받으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수장으로 앉힐 사람에 대한 하마평으로는 그런 이야기는 적당하죠. 박주민 의원께서 청와대가 법원과 교감을 가졌을 것으로 매우 의심되는 사안은 이거 말고도 아마 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 주셨는데 민변에 계시면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으셨거나 아니면 본인이 맡았던 사건에서 실제로 김기춘 비서실장인가요? 그 지시를 김영환 민정수석이 아마 적은 업무일지에도 아마 비슷한 지시가 나올 거예요. 사법부를 마치 길들여야 되는 것처럼 언론을 길들이고 사법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대목이 좀 나아요. 정확한 문건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재판 결과를 이쪽으로 유도해야 된다. 법원이나 이쪽이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실제로 변호사 시절에 변호사의 시각에서 변호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판사 지금 상태 안 좋다. 저 재판부 이상하다. 저도 그런 느낌 받은 재판부가 몇 번 있었는데 그거는 권력이라기보다는 제 상대방이 굉장히 센 경우가 있어요. 특히 사학들. 사학들은 정말 세요. 사학은 세죠. 사학은 쓰는 변호사도 엄청 세고 사학과 제가 재판을 붙어서 재미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민사로? 네. 민사로 붙어도. 그럼 그게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저 피고가 혹은 원고가 쎄. 그런데 그게 재판부한테는 어떻게 영향을. 오호라가 오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일단 변호사를 굉장히 센. 여기서 센 변호사라는 건 전관 출신 변호사. 그런데 단순히 전관 출신이 아니라 담당 판사하고 아주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전관 판사들이. 그러면 소송 진행이 느껴져요.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그래도 저쪽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이런 느낌. 그런 종류의 외압이 눈에 보이는 정도인가요? 느껴지죠. 저도 변호사 10년 했는데 저보고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각종 사건들 다 해봤는데 그런 식의 흘러가는 것들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없다고 보긴 어렵죠. 사실 정관이 없다 그런데 정관이 제가 경험해 본 것만 해도 정관이 있을 법한 사건들 많았는데요. 이게 지금의 사부파동하고 직접 연관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힌트는 된다. 조직 보호를 저 정도로 잘하고 싶은 사람은 조직에서 나온 선배들한테 엄청 잘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조직에서 방금 나왔다는 게 변호사 선수의 능력과 무관하게 그 전 판사의 몸값을 높여준다는 거니까. 영화 덕킹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영화 덕킹 보면 검찰 출신 전직 검찰 굉장히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가 현직 검사 때 몽둥이로 맞아요. 변호사인데 현직 검사가 형님 잠깐 밖에서 좀 보시죠 해서 야구방망을 꺼내서 때려요. 때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검찰이 무서워야 선배가 밥을 먹고 사는데 왜 검찰 얼굴에 똥칠하려고 그러냐고 막 때려요. 검찰이 무서워야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먹고 사는데 왜 검찰 얼굴에 똥칠을 하느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과장된 건데 그런 메커니즘이 있을 수도 있죠. 종종 사건보다 조직. 정관 메커니즘이 작동할 때는 저분이 나하고 친해도 있겠지만 나도 곧 정관으로 나가려면 이 사람을 대접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검찰이라는 조직이 하나의 무서운 조직이야 검찰 출신이 팔리고 뭐 이런 뭐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관으로서 명예롭게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명예로운 정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조직을 명예롭게 해야 돼. 그렇죠. 적어도 조직에서 밉상은 되면 안 되죠. 단어 순환이 되고 있는데 논리는 잘 이해됩니다. 사실은 약간 그 장면이 과장됐다고 하면서도 왠지 제 마음에도 딱 와닿더라고요. 덕킹 한번 보세요. 전반적으로 약간 과장된 표현들도 있지만 힌트가 될 만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다. 힌트가 될 만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제일 문제는 제가 듣기에는 지금 그런데요. 그러니까 변호사건 판사건 혹은 검사든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문제긴 한데 고인물이라는 거요? 인사가 돌고 도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외부에서 막 받아올 수는 없잖아. 아 그렇죠. 아니 석이오 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판사 너무 철없다. 세상 나와 보니까 내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알겠다. 그런데 철 든 사람 데리고 들어오면 판사로 세상과 개인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다 적폐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 고인물이 맑으면 돼 또. 아주 그냥 깨끗한 물인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깨끗한 물을 만드는 방법이 아주 깨끗한 사람을 받아들여서 쭉 올리면 되느냐. 검찰이 그렇게 소위 말하는 깨끗한 친구들을 좋아해요. 그냥 어린 남자. 백지 같은. 그 소년병. 그 소년병 시키려고. 계속 자기 색깔을 검찰색으로 물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아주 투명한 사람들이 과연 투명하게 유지가 되느냐. 검찰색으로 물들냐. 또는 법원색으로 물들냐. 이런 게 있어서 차라리 요즘에 대안으로 나오고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게 법조에 일어나라고 한 3년 차 또는 5년 차 이상의 변호사로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물에 바로 녹아들지 않거든요. 자기 색깔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통제를 안 받죠. 왜냐하면 나 이미 변호사 다 해봤어. 나 그냥 나가서 변호사 하면 돼.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어놓고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광고를 듣고 해설을 좀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김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식후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제주의 신선함에 달콤함을 더하다.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간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감귤 초코.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했었지. 친구도 못 만드. 워킹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아삭한 총각김치. excuse me.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그래서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Oh, you got it right. 네. 박판교 판사가 저희 앞에서 책 드르륵하면 만화 보이는, 애니메이션 보이는 만화책 있죠. 네. 그걸 이렇게 움직이듯이 빠르게 읽어주시고 갔는데, 그 내용이 오늘에서야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해설판이라고 청취자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함께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조금 전에 뭐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쭤봐야 됩니다. 박주민 의원실이 주장하는 사법개혁의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저희도 작년에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일부 내용을 법안 형태로 좀 담으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미 정성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비슷한 취재 법을 발의하셨고요. 첫 번째는 인사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판사들 길들이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걸 막아야죠. 그래서 사실상 승진이라는 것의 의미를 없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승진의 의미가 없도록. 네. 그래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완전히 분리해서, 지금은 마치 지방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고등법원으로 나중에 승진하는 것처럼 가거든요. 그런 제도가 아니라 각자 독립된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법과 고법원을 분리한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지법에 있는 판사는 영원히 거기 있으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법에 있는 판사들도 지법의 일을 쭉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고등법원에 있는 사람들 고등법원에 일을 쭉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류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승진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있다가 올라가는 게 여기가 아니라 그냥 여기와 여기는 같이 있는 거고, 교류는 있을 수 있죠. 승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이동은 큰 법원으로 작은 법원으로 왔다 갔다 다닐 수 있지만, 그것이 승진이 아니다. 승진이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그냥 지방법원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법원에 있고, 고등법원에 있는 사람들은 쭉 고등법원에 있는 거죠. 그냥 애초에. 그런데 그러다가 난 그래도 고등법원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어, 난 지방법원에서 일해보고 싶어. 이런 교류는 되지만, 그 의미가 승진이나 또는 강등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그냥 다 판사한 거죠. 디테일을 어떻게 고민하셨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승진을 안 하면 호봉제를 좀 손봐야 될 거고요. 돈 받는 게 달라질 테니까. 연수에 따라서 올라가는 식으로. 정도로 해주고. 한국 사람,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도 자기 직장 들어간 다음에 승진하고 권력 잡는 재미없으면 일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된다. 그러면 차관급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차가 나오고 이런 식의 대우가 달라져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 이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많이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차관도 아니고 장관도 아닌 급이 있어요. 차관급. ST가 있죠. 검찰도 차관급이 굉장히 많아요. 법원도 차관급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승진 개념을 만들어준 거예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승진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도.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널 차관급으로. 예를 들어 검사장은 차관급이니까. 검사장 만들어줄게. 이런 식의 것으로 기를 들이는데 그냥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유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RPG의 개념이 없으면 직장생활을 하기 싫으니까. 급이라는 단어로 RPG의 개념을 넣어준 거네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박판교 판사도 설명해 줬잖아요. 부장판사가 된다고 재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일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승진이 왜 필요한가라는 말씀. 그러니까요. 사실상 승진이라는 개념이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승진이라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그래서 소속원들이 승진이라는 개념으로 인식하게끔 만드니까 줄을 서게 되는 건데 그걸 다 풀어버리자는 거예요. 풀어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법원에서 무슨 역할을 판사가 무슨 역할을 맡을지를 판사들이 자유롭게 회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위에서 너 이번에 뭐 해. 너 이번에 뭐. 이게 승진의 개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택의 개념이고. 그게 아니라 판사들이 모여서 이번에 영장전담은 누가 해볼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철수하고 영의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누구하고 누가 좀 해볼까.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내가 좀 해보지 뭐. 나는 근데 해보고 싶은데 한 6개월만 하고 그냥 넘겨줄게. 이렇게 스스로 정하게 만드는 거죠. 포스트모던합니다. 인사권을 해체하네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나왔었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법원장도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법원 운영을 하셨던 얘기예요. 김영수의 현대법원장이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의 이동이 승진이 아닌 개념이 되고 두 번째로는 각 법원에서의 역할 분담도 판사들이 자율적으로 회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대법원이면 사실상 승진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월급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걸로 그냥 그거는 보장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처가 또 하나의 승진 코스처럼 인식이 됐어요. 거기 가면 그냥 인사권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법원 운영에 대한 계획을 짜게 됨으로써 뭔가 권한을 행사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 행정처에서 판사들을 빼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법원 행정처는 판사가 없게 됩니까? 그러니까 행정공무원들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행정적인 서포팅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처예요. 원래가. 사실 저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게요. 그동안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일을 판사들이 하는지가 좀 궁금했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전문적인 얘기 하다가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면 이 질문이. 혼날까 봐. 멍청한 질문일까 봐. 네. 못했던 질문이거든요. 판사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이런 얘기는 해요. 재판에 대해서 평가하고 재판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하려면 판사가 해야 된다. 그런데 행정처에 굳이 그럼 갈 필요는 없죠. 예를 들어서 행정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자문을 받아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런 것들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지금 행정처같이 운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 몇 가지 툴로 법원의 어떤 인사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흐트러뜨려 버리는 방법. 그렇게 쓰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로 뭔가 하는 거는 없어지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어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한 좋은 효과가 발생하느냐. 승진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어떻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뭔가 승진해서 권력 잡는 재미로 계속한다. 그런 재미라는 게 없어지면 진짜 재판을 잘하고 싶은 사람들만 남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권력지향적인 판사들이 재미없다라고 해버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알려주신 대로라면 변호사로 시작을 해서 판사가 된 사람들이 등용이 된다면 더더욱이나. 그렇죠. 난 재판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조직이 좋아 죽겠는 사람은 줄어들 테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승진이라는 개념도 없고. 무슨 급이 되면 차가 나오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20년 판사했지만 어차피 다 똑같은 판사니까 지방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기 시골 판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다 지금 자꾸 사람들이 이게 승진이면 승진된 사람은 그런 걸 못한다. 난 승진된 사람이니까. 근데 이거 개념이 아예 없어지면 그렇게 막 도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권력지향이라든지 조직 보호적 생각을 안 갖고 내가 판사하고 내가 재판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되겠죠. 개념 자체가. 그런 식의 변화를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도 좀 고민하고 있고. 정성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담아서 법안을 발의하시기도 했고. 알겠습니다. 디테일은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알려주신 바를 따라서 추측을 유출을 해보자면은. 대법원장이 있고 그 재판 안 한 사람. 그 한 사람 있고 대법관 있고 대법관 있어야죠. 그리고는 판사 정도로 명쾌하게 정리된 걸로.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판사예요 다. 1년 차건 10년 차건 20년 차건 다 판사입니다. 매력 있게 들립니다. 저는요. 그러게요. 그러면 이 질문도 지금 다음 질문을 준비한 것도 의미가 크게 없어지긴 하는데. 다 똑같은 급이고 모두가 인사를 정한다면 인사권이 두려워서 누구 눈치를 보는 건 현저히 줄긴 줄 테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질문은 그 밖에 없죠. 이게 이제 우리 방송 특히나 의원님들이 오면 실현할 수 있냐. 법 통과시킬 수 있냐를 물어봅니다. 이런 비전이 저는 설득 다 했고요. 이게 이제 이번 회기 내에 실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사계특위라는 걸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계특위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사계특위를 만드는 데 동의했다는 것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사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보다는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개혁을 어떻게 할까를 놓고 서로 완전히 다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법원의 인사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약간 좀 의미 없이 만든다. 그래서 법원이 누군가의 어떤 한 사람의 정책적인 어떤 방향이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욕심으로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검찰의 경우에는 이게 누구의 칼로 쓰이느냐가 굉장히 신경 쓰이게 만드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저쪽에 칼 지어주는 거 아니야? 자칫 잘못하면 내가 들고 있던 칼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원은 사실 그런 문제가 좀 덜합니다. 상대적으로. 칼로 쓰였다는 흔적이 검찰처럼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서 논의의 힘을 못 받는 면은 있긴 있어도 약간 검찰처럼 정치권들이 확 달아오르지는 않아요. 이 개혁 문제를 놓고.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사계특위에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라도 이 문제를 차분차분하게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하시면 저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몇 개의 개선효과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계신 개혁 방안에 대해서 현직 판사님들의 의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공식 비공식으로 간담회를 많이 가졌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 중에 일부도 사실은 그런 간담회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판사들의 아이디어를 수용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판사들도 백인 백색이에요. 또 다른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제가 여러 차례 공식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서 했던 얘기를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죠. 그 정리 능력에 좀 기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또 이 얘기하면 또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법원 행정처라는 것이 지금처럼 강력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실은 법원이라는 조직이 현재까지는 보면 예산에 대한 독자적인 편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하거나 없죠. 그리고 법률안 제출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나 이런 검찰에 비해서 항상 밀린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체계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오히려 더 무서운 놈들이 검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법원에 힘 빠진다. 다르게 생각하면 법원 행정처를 행정직 공무원으로 채우면 결국 행정부가 자주 의지하는 거 아니냐. 그것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판사들이 들어가야 행정처가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닌 거잖아요. 판사들이 상권분립의 정치 지형에서 뭔가 역할을 아예 안 하는 건 나쁘다라는 해석. 그렇죠. 필요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법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원 자체의 뭔가 기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머리 아프네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승진 제도라는 게 없으면 과연 판사들이 재판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100%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확실히 현재 상태는 뭔가 좀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이 현재 상태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 알겠습니다. 법사위 내에 두 개당과 세 개당의 수적 문제 때문에 이 이야기가 파톤하거나 이럴 위험은 생각 안 해도 된다. 상대적으로 검찰개혁에 비해서는. 검찰개혁에 비해서는. 검찰개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위해서 억지로 발목 잡고 할 것은 별로 없다. 이렇게 개혁을 하면 여당한테 법원을 주는 거야 정도의 생각을 할 만한 사람은 별로 없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혁된다면 그게 여당한테 법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떨어뜨려 놓는다. 아무도 안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적당합니다. 아무도 안 가지게 되는군요. 그래서 다른 고민들도 아직 좀 더 개혁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라고 소리 지르기 전에 고민할 거리들은 더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 개혁에 좀 반대하시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개혁에 반대하시는 자유한국당. 법원 개혁 말고 모든 개혁. 사실은 그렇잖아요. 굉장히 적확한 설명이시네요. 전반적인 개혁에 반대하는 당. 그런데 그 당조차도 이번에 개혁안을 내면서는 법원의 독립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혁안에도 법원의 독립을 강화하자며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당 걱정은 지금 문제가 아니고 모델링을 열심히 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델링이 굉장히 복잡하다. 정답이라는 게 잘 안 보인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이래야지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가만히 있자. 그럼 또 시간이 문제가 돼요. 저는 아까 그냥 지나가다 하는 질문으로 질문을 드린 건데 회기내야 끝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사계특위라는 존재는 다른 이슈를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사법개혁 이슈만 다뤄요. 법사위만 해도 타상임위에서 넘어온 법. 볼 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다뤄야 되는데 사계특위라는 오로지 법원개혁, 검찰개혁만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생산성 있는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대를 일단 걸어보시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이제 3차 조사를 저는 두근두근하면서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안 되면 딴 데서 너네들을 조사할 테니까. 그러네요. 라는 것도 들었고요. 네. 좀 더 마음 편하게 사법화동의 3차 조사 결과를 제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번 걸린 파일의 비번이 좀 궁금하네요. 비번? 네. 되게 엉뚱한 거였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 돼지갈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데 쓰기. 비번을 풀었더니 사실은 그냥 야동이더라. 이런 식의 조사 결과는 절대 가급적 안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을 박주민 의원께서 해주셨습니다. 아니요. 제 말씀은 비번을 풀어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최근에 경향신문에서 한 번 보도한 적이 있어요. 약간 그거는 걱정되는 보도이긴 해요. 최종적으로 그런 것들을 묻고 지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러면 강제수사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거세질 거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경향신문도 사실 그런 취지에서 잽을 날린 거고요. 네. 그렇죠. 언론이 지금 비슷한 얘기를 좀 해줘야 먼저 해줘야 저쪽에서도 결과를 어떻게 낼까 고민하겠죠. 네. 저희도 그런 의지는 있었습니다. 법원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박주민 의원이셨고요. 이게 그냥 모두에게 하는 질문이니까 답이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넘어가 주십시오. 은평갑의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나 해주시고 가십시오. 저도 신혼집은 역촌동이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제가 최근까지 역촌동 살다가 응암동으로 이사 왔는데 주민분들 제가 맨날 국회에서만 활동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고요.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꼭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보고서 얼마 전에 다 배포해드렸으니까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네. 법사위에 있는 연항의원과 얘기를 해보려고 했더니 저에게 나와있던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은평갑의 박주민 의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곳은 알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영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영어 퍼펙트25 국민 여러분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당 정치인으로서 지난 정권의 과오를 반승하고 다시금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를 지켜봐 주실 때까지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대국민 사과도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아주 피곤해 보이시는 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방송은 언제나 국회의원의 정수는 지금보다 한참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나누었죠. 권력을 해체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중에서 국회와 관련된 건요. 권력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면 권력이 더욱 커지는 게 아니라 있는 권력을 쪼개가집니다. 그래서 줄어듭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 같은 사람은 잠을 잘 수 있게 되겠죠. 들어오자마자 5만 상을 다 쓰고 있더니 방송에 들어와서 점점 원래 그렇잖아요. 플레이어들이 죽으려고 하고 나와서 플레이하면서 컨디션이 좀 나아지죠. 그 상태는 뭐냐면 자신의 HP가 아니라 라이프를 갉아먹고 있는 중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플레이어들이 휴식을 좀 보당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의원님 피곤하신 걸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요? 이건 조별과제 같은 거구나. 아무도 안 해줘? 하는 사람만 하는구나. 법사위의 나머지 의원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아닙니다. 사계특위는 열심히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윤세민의 지적은 적확합니다. 국회는요. 일하는 사람만 일합니다. 네. 일하는 의원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요. 박주민 의원도 제가 도움받을 일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언젠가 또 뵙지 싶습니다. 곧. 268회 금요일 순서를 마무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유승균 PD와 윤세민 에디터가 토요일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만에 우울한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내일은요. 토요일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 접êtsуют us원시울 hewbys크.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